오늘 무엇보다 중요한 기사는 5월 23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렸던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민경욱 후보와 정일영 민주당 후보가 대결했던 그 내용에 대한 이제 6월 무렵에 최종 판결이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우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이나 짐승도 대부분 다 살 길을 찾죠. 살 길을 찾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생각을 하는 머리를 갖고 있는 인간은 저마다 다 살 길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찾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법관들이란 사람들도 그동안 쭉 지켜온 바에 따르면 거의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서둘러서 3구 대선 이전에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땅땅땅 하고 그냥 원고 기각 이렇게 판결을 내리고 4.15 총선과 관련된 모든 재검표를 무력화시키는 그와 같은 아마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권이 바뀌었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법관들 역시 모두 다 저마다 살 길을 궁리를 하겠죠. 살 길을 궁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냐 저렇게 판결을 해야 되냐 그런 아마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관점은 그들이 초기에 정한 그런 결론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동안 걸어온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행적이나 술수 같은 것이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에 따라 또 윤석열 정부가 초기에 기대와 달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해결 의지를 피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아마 대법관들도 요식행위 그러니까 뭔가 원고와 피고 측에 동일한 그런 조건을 제공한다. 그런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자신들이 정한 그 소위 결론을 이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찜찜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국민들 가운데 다수가 될지 아니면 소수가 될지 아주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동안 그들이 해왔던 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자신들이 선관위와 한패이기 때문에 지역선관위가 판사고 지방법원장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다 한통속 아닙니까 한패거리들이니까 그냥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덮고 그냥 깔아뭉개고 그냥 그렇게 나갈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그런 부정선거의 점검물들이 축적됐습니다. 불구하고 검찰 수사 한 번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나라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를 규명해온 지난 2년 동안 저는 참 대한민국의 그야말로 본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정말 사법계가 엄청나게 부패했구나라는 부분들을 제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인물들이 지금 대부분은 3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12명이 모두 다 지금 부정선거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 관련돼 있지만 특히 여기에 있는 4명이 소위 4.15 총선의 무결선거와 관련된 향방을 결정한 대법원 2심 그런 판사들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금 역량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출신이라고 불리는 특수상고를 졸업하고 입치적인 인물을 통하는 조재연 씨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를 대변해서 지금 선거 소송을 그동안 맡아온 대륙아주의 오랫동안의 대표 변호사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그 옆에 인물이 박정화라는 그런 대법관이고 민유숙 씨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그런 선거 무효소송을 전면적으로 거부한 그런 인물입니다. 재판받을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민유숙입니다. 그 다음에 주심을 맡고 있는 천대엽 씨입니다. 신임 대법관입니다. 처음에 기대를 모았지만 그 역시 소위 대법원 내 전반적인 그런 기류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노회하게 뒤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조재연 인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관론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들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지금 맞추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번 부정선거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저가 볼 때는 부정선거 문제를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처럼 대규모의 그런 증거물들이 포착된 경우는 앞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이나 선관위 측의 전반적인 그런 기조가 이 부정선거 증거물로 간주되는 모든 것을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고 내규를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 우리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대한민국 땅에서 선거 부정 문제를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공직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그렇게 뽑는 행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인방 박정화 조재현 천대엽 민유숙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본인들이 살 길을 어떻게 찾을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비롯해서 모든 대법관들이 엉망진창입니다. 선거 무효소송하고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김명수라는 대법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박상옥이고 이 사람이 안철상이고 노정희고 김상환입니다. 지금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모두 다 6개월 안에 끝내야 될 선거 무효소송을 깔아뭉개고 뒤로 미루고 외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2개월째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음에 사법단제의 대상이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거 무효소송을 이렇게 가장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이 임기 말까지 끌어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직이지만 반드시 이번에 사건이 밝혀져 가지고 소위 사법대상에 돼야 될 사람이 화천대유의 긴 만배를 아홉 번이나 대법관실에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마친 다음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하고 오시브클럽의 일원으로 당단히 이름을 올렸던 소위 이재명 후보의 무죄와 관련된 재판거래의 강한 그런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그리고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1959년생으로서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이 소위 재판거래 의혹과 부정선거 의혹을 낱낱이 밝혀서 바로 권순일 씨가 법정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선거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동시에 이제 바로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소위 권순일이라는 인물은 역사의 이름을 반드시 남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오후 2시 무렵부터 이제 대법원에서 인천연수월 선거 무효소송 관련 최종 변론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장기 당일 투표지에 담당을 맡았던 투표지 관리관에 정언이 있었습니다. 정언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원고척을 대변하는 그런 박주현 또 이런 윤용진 현성삼 그 다음에 권호영 변호사님 권호영 변호사님 가장 연장자죠. 이분들은 직접 재판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법정의 분위기나 이런 부분을 전하는 데는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고척에 해당하는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입으로 재판이 편파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